모닝 스페셜과 이즈 라이팅의 콜라보레이션 영작 극장 마유 마유 우리 뭐 먹으러 가자 아 잠깐만 벌써 2시네 아 너 이미 점심 먹었지 나 점심 못 먹었어 너의 도움 없이는 뭘 먹지도 못하는 아주 슬픈 시추에이션이야 왜 무슨 일 있었어 왜 못 먹었어 아니 알다시피 나 채식주의자 된지 3일 됐잖아 심지어 극한의 채식만 한다는 비겐 말이야 그래서 나같은 비겐을 위한 식사가 나오는지 물어봤지 궁금하니까 I wonder 그치 그치 I wonder 그리고 나를 묘사하기 위해서 아마 비겐 나는 비건이다 어 근데 알아듣기는커녕 아예 듣는 척을 안 하더라고 아휴 아마 네가 좀 비건처럼 생기진 않았잖아 야 고맙네 어쨌든 근데 핵심으로 돌아와서는 내가 아까 혼잣말로 중얼거리다 온 거야 대답을 틀어보려고 물어본 느낌이 아니라고 아니 I wonder가 궁금하단 말 아닌가 Easy writing tip of the day I was wondering if a vegan meal option was available 채식주의자 옵션이 있나 궁금해서요 자 오늘의 표현은요 I was wondering if 그 뒤에 평소문 과거 이렇게 넣게 되면 평소문 과거인지 궁금해서요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궁금한 사항에 대한 대답을 기대하면서 쓰는 표현입니다 아 그렇군요 So for example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join us for dinner tonight 어 궁금해서요 근데 뭐가 궁금하냐면요 오늘 저녁에 저희랑 같이 저녁 식사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Another example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help me with my cover letter 네가 내 cover letter에 대해서 날 좀 도와줄 수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대답을 원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만약에 I was wondering 안 하고 I wonder if 이렇게 문장 시작하면 대답을 기대하는 말투보다는요 혼잣말에 가까운 느낌을 좀 전달하죠 So when you say I wonder if Mayu is still teaching in Korea 음 Mayu가 아직 한국에서 가르치고 있나 그냥 혼잣말에 가까워 그냥 혼자서 중얼중얼한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I am wondering if를 쓰려면 뒤에 평서문도 현재 시제로 맞춰주셔야 합니다 네 자 오늘의 표현은 그래서 I was wondering if 평서문 과거 평서문 과거인지 궁금해서요 Okay and I was wondering if a vegan meal option was available Okay to find out more please tune in to Easy Writing